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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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そ어 저리 가라고 aufen 중에 안돼지 이러면 몇번이 안 Daar 우리야 가는 예민한 표정. 적당한 표정. 쫄그라마, 쫄그라마. 저лекс! 아, 박을 미세네요. 미야, 지금이야. 조심히 조심히 조심히. 가슴을 치세요. 젓가락, 젓가락 치어, 뛰어 젓가락.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건 주님. 저희가 먼저 했는데. 디리와. 너님은 왜 이렇게 못 되는거야? 디리오라고. 너님은 왜 이렇게 못 되는 거야?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해야지? 얘기 좀 해볼까? 아직 팩 떨어지게 뭐하는 거예요? 감자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는 아까 드셔봤어요. 먹은 것도 안 봤어? 너는 입 널지 마 그냥! 다음으로! 너 뒤돌아있어. 선생님은 여기서 상의선 타고 갈아왔어. 이렇게 된다고 하고 싶어. 저 할말씀 편집을 쓰면 이게. 저희는 이 평상시에 굉장히 통감자구이를 늘 오시교세가 울때까지 먹은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감자. 아니야. 나와. 나와. 발이 길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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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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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가 냉면을. 떨어졌어요. 구답답한 날씨에는 시원한. 소고기국수 냉면이. 만약에 냉면이 정답이라면 두 냉면 중에 하나는 선택이. 아니요. 힌트였습니다. 그러면 두 팀 다 다시 갔다 오세요. 이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맘에 드는 분에게 깔댕이 투를 드릴 거예요. 야 승리야. 공주님. 지효야. 한 번 더. 다시 해주세요. 공주님. 공주님. 저는 다 뉘우쳤습니다. 공주님.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주님. 말하지 말고 있어. 야 지효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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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지효이 형이 형이 형. 야 지효이 형이 형. 야 지효이 형이 형. 아 이거 마치기야. 아 이거 마치기야. 아 끊이지 마. 아 끊이지 마. 아 여기 있잖아 어디 있어. 바라보고 싶어서 모르는데. 아 이거 또 사랑한다 그래 또. 성취를 얘기해줘. 알겠습니다. 얘들 진짜 웃겨. 얘들 진짜 요즘 웃긴다니까. 얘들 진짜. 빨간색. 형 빨빨리. 똑똑똑똑똑. 진짜? 똑똑혀. 형 빨간색 빨간색. 빈트가 빨간색.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형 빨리. 형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그래 lutrzy깐 지하니. кор끼.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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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안 보여요 안 보여. 공주님. 빨간 거. 빨간 거 땡. 역시 빨간색. 힌트. 다 줬다. 진짜 다 줬다. 짬뽕인가 보네? 짬뽕인가 봐요. 면력이에요. 그래? 빨간 거 면력? 짬뽕? 짬뽕? 이거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와이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떡해. 아니야? 다시 왔다 와. 야, 뭐가 이렇게 까들어 와. 야, 형, 저 뭐야. 뭔 소리야. 왜 왜 왜 왜 왜. 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응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응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응담. 배우고 싶어요. 빨간색. 어? 짬뽕인가? 아, 잠깐. 가면 짬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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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이 짬뽕이지? 짬뽕 한번 가봐. 어차피 한번 갔다 와야 되면 빨리 가는게 아니에요. 짬뽕, 짬뽕. 중구. 민아 씨의 짜장면은? 중국! 민아 씨의 짜장면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 그치? 어? 빨리 가! 어? 문은 짬뽕 먹잖아! 문은 짬뽕 먹잖아 형! 자장 먹자! 아 근데 쟤 짜장면 중간에 생각해 여기부터 놔줘야 돼요 진짜 먼저 아니 같이 세웠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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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